증거가 있나요? 오오바 학교의 클래스의 명봉이라든지? 왜? 이시하라 학생들은 클래스에 없었지? 이시하라 학생들은 클래스의 명봉이라든지? 네가 그 반에 있었기 때문이야! 너는 양친의 이혼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됐지 그거라면 날라리가 실수로 절치는 예신호라고 말해줬어 넌 양친의 이혼으로 모친의 성인 이시하라가 됐어 원래 성은 이시하라야 거기는 앨범에 NY라고 적혀있어 이시하라 유카리의 이니셜이었지 도황을 보라 웃음 윙 고정 은 뭔 개소리야 니가 절치지 왕강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절치님의 트램 없는 것 같군 그렇다면 그녀는 내 펜팔 친구를 알고 있을 거야 빨간 고급 팬더트를 차고 있었지 그건 타마츠코리 온천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여기에 팸플릿이 있어 15년 전 그녀가 보낸 편지에는 12월에 절친과 타마츠코리오 신사에 갔다고 적혀있었어 빨간 팬더트는 12월밖에 팔지 않아 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타마츠코리오 신사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지 즉 15년 전 12월에 간 거야 이번에도 맥스모드다 아 뭐야 해펄 상태가 누구지 말해줘 라고 했는데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뭐 얼마나 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야 미치 난 이제 한계야 지금이야 이 편지를 읽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여덟 번째 편지를 이시아라에게 건넨다 이거 봐 널 전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거니까 이시아라는 편지를 읽는다 이시아라 이시아라 이시아가 너는 前のように盛り上がろうという計画です。 これが大成功! 親友は天才です。 彼女は企画力があって、人を惹きつける魅力があります。 私は最高の親友を持っています。 彼女とはいつまでも仲良くしていたい。 永遠に親友でいたい。 とても幸せなクリスマスでした。 フミノアヤ。 イシアラは、 全て読みを読んでいます。 彼女は、 親友を読んでいます。 この手紙に書かれている親友は、 私を懐かしいです。 私たちは、彼女と一緒に玉造りユジンジャに行った。 彼女の子と一緒に玉造りユジンジャに行った。 すごい。 職場で、大学に入ったことを願って、 大学に合格をお願いしないとね。 どうしたの? そしたら、私はそれより以前と同じように、 皆と仲良くなりたい。 それなら、そうお願いしましょう。 みんなでクリスマスパーティーやらない? え? みんなで集まってワイワイ騒ぐの。 そうすればきっと仲直りできる。 やりたい。クリスマスパーティーやりたい。 クリスマスパーティーやりたい。 でも、嘘なの。 私が願い医師に願ったのは、大学合格じゃない。 わ。 彼女の受験が、失敗すればいいと願ったのよ。 みんなでない。 死んだよ。 何も良くなる。 彼女の相手を見つけられない。 彼女の相手が見つけてくる。 何も良く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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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失敗を見つけよう。 何も良くなる。 彼女の相手に会いに来た。 二人で同じ大学に行こうって約束してた。 彼女が引っ越してきてから、 彼女が引っ越してきてから私たちはずっと友達だった。 彼女が同じ大学に行こうって約束してた。 그것은... 그녀가 노력한 결과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그녀를 죽여있되어 있죠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죽여있되게 judges 그녀를 죽여있되게 생각하면 그녀를 죽일 것 같다 그녀는 기뻐하던 것 같던데 진실을 말해줘 그녀는 살아있지 그녀는 교실에 손가락을 깔고 죽였다 그건 위장이야 등부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딸기 소스를 쓸 수 없게 되었지 내가 거친 방법을 쓰자 그는 코칠리라고 말했어 식용색소지만 가짜피를 만들 때에도 사용한다고 하더군 그녀는 후미노 아야를 매장하기 위해 자살을 택했어 그때 코친일로 가짜피를 만든 거야 하지만 등부는 진짜로 알고 충격을 받았지 그런데 진짜 죽은 사람도 있어 화체로 죽은 후미노 요코씨야 후미노 저택에 유령이 나온 날을 블록을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 휴관일인 화요일마다 후미노 저택에 있던 공터에 가서 꽃을 바치는 거지 넌 거기에서 몇 번이나 목격되었어 사진을 가져가서 물어보고 바로 판명했지 후미노 요코씨에게 죄악감을 느낀 거지 그래서 아야의 그림을 미술관에 전시한 거고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은 후미노 요코의 조상하다 해설도 제대로 들어가 있던데 네 이름으로 너는 내가 찾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보고 바로 알아챈 거야 15년 전 사건을 들춰내는 게 싫었던 넌 보교 시절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지 그리고 모두의 협력을 받아 유령, 전승, 요괴, UFO를 이용해 날 속에서 돌려보낼 생각이었겠지 그녀의 절친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뭐 여기서 매력 얘기하고 있어 뭐? 뭔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뭔 소리야 맥스모드로 거부하자 뭐야 이건 좀 충격적인데 이것도 충격적이네 내 취향 아님 고고 나의 매력적이라고 얘기해줘? 아 이것도 단계별이 있나 보네 아 이것도 단계별이 있나 보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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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얼굴만 본다! 난 니 얼굴보다 그녀의 얼굴을 더 좋아해! 난 이 자식이 처음이야! 난 너무 미안해! 갑갑하다.. 뭐? 또? 저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해야 된다고? 아 다른 거 있었어야 했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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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력은 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린 거야. 머릿속 어딘가에서 너라고 생각하기 싫었던 거야. 정말優しくない? 그런 사람이라서... 그녀는 내 편지를 기대했다고? 그녀가 내 편지를 기대했다고? 사사에다 했다. 저의 저에게는 힘이 되어있는 것보다 더 힘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럼...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뭐? 진상을 알려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하지 않아도 난 철저하게 조사할 거야! 그녀는 자세히 궁금하다고 알 수 없을 때까지는 нить. 그... 그녀는.. 나이 새낮 5시, 12시 matin. 별거운 사이 나가야 할 수 있네. 그녀는 그 클래싱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타 아시타네 그래 기대하고 있을까 이제 나 죽는거 아냐? 자는데 갑자기 막 으아아아악 하면서 너만 없었으면 너만 없었으면 으아아아악 편지에 나온 친구는 모두 판명되었다 자기 전에 수첩에 적어두자 수첩에 판명된 것을 적는다 나의 여기까지 왔다. 에? 또 편지 있어? 마치에 온지 9일째. 오늘 헤즐녁, 펜팔상대의 친구 7명과 만난다. 이젠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다. 아직 읽지 않은 편지지, 편지가 있었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낸다. 비편지다. 그녀가 보낸 9번째 편지다. 소이는 1월 1일, 11일이다. 9번째 편지를 읽었다. 목소리가 다른데? 그쵸, 목소리가 달라요. 나에게 잘 지냈다. 나에게 잘 지냈다. 나의 길이 너무 가까워지다. 나의 길이 너무 가까워지다. 실제의 길이 없는 것이지. 아홉변.. 아홉번째 편지를 읽었다 난 어떤 답장을 보냈더라 아홉.. 아홉.. 변.. 아홉.. 왜이래 죄송합니다 마이크와 스파크가 튑니다 오우아웃 서로.. 친구 이상이라고 생각했구나 아.. 네 하루카시가 소포를 들고 들어온다 아 네 고마워요 택배를 받는다 이번엔 토모코가 아니라 하루카시네 오늘은 토모코가 없네요 아.. 그랬구나 하루카시가 이불을 깬다 소포를 연다 15년 전 잡지 틴트퀸이 들어있다 어? 15년 전 틴트퀸 그러네 우리가 잊고 있었어 저렇게 큰.. 큰 걸 준다고? 박스를? 15년 전 틴트퀸을 입수했습니다 주문했던 15년 틴트퀸이 도착했다 여기에 팬팔상대가 나와있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찾은 귀여운 여자아이 호나였지? 10월호를 본다 팬팔상대 같은 여고생은 안 보이는데 12월호를 본다 아.. 여기에도 없고 어? 편지가 있네 편지를 읽는다 15년 전 11월호 산인의 미소녀지방특집은 재고가 없습니다 12월호는 재고가 없다고 적혀있군 산인의 미소녀특집이었구나 아.. 그녀는 11월에 실려있는게 틀림없어 아아아아 이거 그건가보다 막 15년 전 거를 무자비로 다 샀나본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거 다 산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컸나보다 아아.. 그 1월호는 그 이제.. 약간 뭐라 해야지 한 장이라면은 12월호까지 12장을 산거죠 잡지를 인선 아까 못 구매하던 10월부터 10월一個 11월 1월 아, 원책방이라... 하루카씨가 나간다 그럼 가지 마채역 근처 주변을 둘러본다 어, 원책방이 있다 여기엔 책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가게 앞에도 책이 진열되어 있다 나는 잡지를 찾고 있다 잡지를 찾고 있는데 가게에서 노파가 나온다 예전에 나온 잡지를 찾고 있는데요 예전에 나온 잡지를 찾고 있는데요 뭔 소리세요? 아, 그거 말고 잡지 있어요? 아이아이 란다 아쿠타가와 류우타 전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 이 가게는 없나보네 실례했습니다 가게를 나온다 본 책방 몇 곳을... 몇 곳을 돌아봤지만 찾고 있는 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왜 없어? 아니... 일단... 배를 채우러 가자... 설마 저거 카미아리안에서 밥을 먹는데 11월호를 받으십시오 이걸 원하셨죠 이러는 건 아니겠지 으아악 으아악 제발 으아악 나 보여야 되지? 아아, 카미아리안 가야되는구나 아아, 이 가게가 제일 편하단 말이야 삼패이 군이 다가온다 이라세이 스탬플 랠리 종이를 본다 남은 건... 어? 아로군 메뉴를 본다 메뉴를 본다 뭐 먹지? 뭐 먹지? 뭐가 끌리세요? 난 빙어 저번에 먹은 것 같으니까 빙어... 뱅...뱅...뱅...뱅어였나 빙어였나 기억 안 나는데 데리야끼는 별로 회나 간 흠... 아기 간이 궁금하긴 한데 아기 간이 궁금하긴 한데 아기 간 먹을까? 아기 간 먹을까? 아기 간이 궁금하긴 한데 아기 간은 몇ry 남은 으어 뱅이 난 아니 아니겠지? 아니 제일 싫어 아니 빙어야 뭔 데리야끼야 암아사기는 어떤 생선이야? 막아사기의 생선이요 이곳에서 맛있네요 이곳에서 맛있네요 암아사기! 맛있어 보인다 좋아 빙어 데리야끼 정식으로 줘 헤이! 암아사기의 데리야끼 대식을 줘 산페이군은 기운찬 목소리로 말하고는 주방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해결하면 나는 도쿄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도 못 오게 되는 건가? 돈 많으면 여기 있으시던가요? 산페이군이 빙어 데리야끼 정식을 가지고 온다 어? 구웠네? 마지막 하나다 제대로 맛보자 빙어 데리야끼를 먹는다 통통하게 살짓 빙어 데리야끼에 새콤한 소스가 스며들어 맛이 좋다 이건 빠져들 것만 같은 맛이야 전부 먹어치운다 겐키치씨가 주방에서 나왔다 잘 먹었습니다 산지호 7대 진미를 재패했어요 전부 맛있었어요 주방에서 빙어 데리야끼 마디 강한탈 강한탈 중간탈 부산 품모 주방에서 품소 전부 품소 취미 탈 눈 하신 아니 나 겐키치씨가 스모우 아시코씨 스템플랠리 용지에 아예 도장을 찍는다. 스템플랠리는 스모우와 아시코씨가 되었다. 이걸로 뭘 받을 수 있나요? 아 무슨 포켓몬이에요? 아 이런걸 얻으려고 내가 밥을 계속 꾸준히 여기서 먹은게 아니라고요. 신지호를 모티브로 한 배지를 받았다. 세상에 이게 프리미엄?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신지호 배지를 입수했습니다. 도장에 전부 찍힌 종이를 입수했습니다. 가게를 나간다. 다시 마체욕에 가서 헌책방을 찾아보자. 설마 이거 달라고 하는거 아니야? 헌책방 그 사람이? 그러면 11월호 잡지 준다거나. 코구모당이라는 혼책방이 근처에 있는 모양이다. 코구모당? 어? 잠깐만 익숙한데? 가게 안으로 들어가본다. 낡고 지저분한 가게지만 분위기는 있군. 안에서 코구모 할아버지가 나온다. 어라? 어? 어? 여기 할아버지 가게였어요? 지금 왓츠는 기관이 나쁜 것 같다. 다시 돌아가자. 아 책 좀 찾아볼게요. 아 왜저래 또. 기분을 맞추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뭘 받으면 비포하나요? 말도 안해 소리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맞다. 이게 있었지? 오바야시 아사히. 옛 이름으로 그 가게에 있습니다예요. 할아버지한테 줄게요. 레코드를 할아버지에게 건넨다.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그럼 책을 찾아볼까? 가게 안을 둘러본다. 둘러보자. 저거 아냐? 저 위에 있는 거? 왜 이렇게 비싸? 어? 찾았다. 가격을 보자 천만엔이라고 적혀있다? 천만엔이라니. 너무한 거 아냐? 그 책은 왓츠의宝물이잖아. 쉽게 구매할 수 없습니다. 팔아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이 책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말아주세요. 그 책에 왓츠가 감동했으면 그냥 보기만 할게요. 안사고. 에? 보기만 할게. 별 수 없지. 그 잡지가 얼마나 갖고 싶냐면 맥스 모드인가? 이 정도인데요. 틴증퀸 11월호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저게 막 사실 찢어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로부터 15년 전 틴증퀸 11월호를 받았다. 왜 이 책의 할아버지 보물인가요? 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가게를 나온다. 아니, 저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봐야지. 이걸 어디서 뜯어보게. 방으로 굳이 돌아가? 어째서? 그냥 저기서 뜯어가지고 보면 되잖아. 굳이 왜 방에서... 여기에 내가 찾고 있는 그녀가 나와있을 거야. 길거리에서 찾은 귀여운 여자아이 코너에 큐미세 상정가를 배경으로 마치의 오바고교 콕 교복을 입은 소녀의 사진이 실려있다. 큐미세 상정가에서 사진을 찍은 건 그녀뿐이야. 내 팬팔 상대는 아마 그녀일 거야. 가만히 그녀의 사진을 본다. 맥스만의 방식으로 그녀석들의 진상을 밝혀내겠어. 석양에 물든 신지호는 환상적이다. 그녀의 친구들이 호반에서 기다리고 있다. 친구 7명이 있다. 신지호 7대 진미 전부 모였다. 아, 여기서 또 시작이야? 나는 팬팔 상대를 찾아냈어. 이걸 봐봐! 15년 전 틴즈킨 11월호를 보여준다. 교복을 입은 그녀가 찍혀있다. 길거리에서 찾은 귀여운 여자아이 코너에 길거리에서 찾은 귀여운 여자아이 코너에 칠린 교복을 입은 그녀가 내 팬팔 상대야. 이름은 요시오타 시오리. 어? 그녀를 알고 있지? 응. 그렇군요. 품이의 아이아을 행진하는 요시오타 시오리야. 오늘은 전부 다 말해줘야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 시오리는 품이의 아이아을 그녀의 아이아을 그녀의 아이아을 행진하는 그녀의 아이아을 그녀의 아이아을 그녀의 아이아을 내 추측대로군. 지정은 더욱더 더욱끼리야. 그럼 자세한 상황을 알려줘. 시오리의 아이아이의 아이아이의 아이아을 시오리의 아이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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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을